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까지 휴가입니다. 여름휴가를 못한 직원이 있어서 저는 계속 나왔지만 자 오늘 지켜봐라 파이코인으로 돈과 사람들이 다 모인다. 왜 그러냐? 아마도 몇 년 내 글로벌 리더들 월드뱅크가 어디가 장관 다 각국의 정상들 관료 기업인 과학자 개발자 예술가 뭐 이렇게 창조적인 아이디어 갖고 있는 다 파이로 오게 돼 있어요. 이거 제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화토 치다 보면 운 7기 3이라고 그러잖아요.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세상 좀 살다 보면 복 7 운 3이야. 복이 한 7알이고 운이 한 3알이야. 기술은 뭐 기술도 일종의 운의 일종이죠. 보면 음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파이코인 채굴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복 없는 사람들이 파이코인이라는 것도 있어? 이런 사람들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더 복 없는 사람들은 채굴하고 나서도 KYC 신청 안 하는 사람이야. 아주아주아주 정말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들은 KYC가 몇 년간 열심히 했는데 KYC도 통과 안 되는 사람이야. 아 정말 그렇죠? 그래요. 왜 이게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10대, 20대 정말 이거 해야 된다. 너희들 나중에 이거 정말 내 나이니까 10대, 20대가 60대, 70대도 필요 없어. 그냥 10대, 20대가 20대, 30대만 돼도 이거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있는 이 파이코인 화폐 그림이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코어팀에서 올린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참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돈을 아는 사람들이 니콜라스 부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9.11 테러 위에 도대체 돈이 뭐야? 그러면서 제가 도인들 쫓아다녀서 두 명의 도인들한테 물어봤는데 한 명의 도인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분한테 내가 돈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돈이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지. 정말로 내가 그분 쫓아다녀다가 쫓아다녀다가 굉장히 공손하게 물었죠. 그랬더니 돈? 인류 역사의 희생물이 누적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의 희생물에 누적된 돈이 유럽에 참 많아요. 그거 꺼내 쓰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한 사람한테 또 도인한테 물어봤어요. 돈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랑이야. 이해 안 되시죠? 한 사람은 인류 역사의 희생이라고 그랬고 한 사람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둘 다 저는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두 개를 다 이해시켜준 사람들이 니콜라스 부부예요. 이 니콜라스 부부가 파이 네트워크 운영을 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처음에는 중국 여자하고 그리스 남자인데 그리스도 옛날에 공산주의도 하고 중국도 그렇고 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처음에는 KYC도 마음에 안 들었고 얘네들 하는 정책도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이렇게 사상이 좀 이것들이 말이지 북한이나 중국처럼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표방하고 나서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었고 시장주의 경제가 아니라 이거 평등주의 아니야?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런데 이 사회민주주의하고 평등주의는 저기 공산주의 국가 애들이 말로만 내세우고 뒤로 자기네들이 다 챙겨 먹어서 그렇지 사회민주주의 사상과 평등주의 사상은 지금 이 위태위태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정답이거든요. 평등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이 평등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얘네들 가고 있어요. 진짜 평등주의와 진짜 사회민주주의 아마 공산당 나라에서 공산국가 나라에서 크면서 문제를 좀 본 것 같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 공부하면서 양변을 다 공부하다 보니까 답을 찾은 것 같고 니콜라스 박사 자체도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이 뭐냐고 저희 집 아이도 그렇지만 요즘 애들은 인생이 요즘 애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70, 80 말고 늙은이들까지 그래 세상이 다 바뀌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 평수 그 사람이 사는 동네 그 사람 타고 다니는 차 그 사람 통장에 갖고 있는 돈 그 사람이 낳은 학벌 그 사람 새끼들이 졸업한 학교 그 사람 애들이 다니는 회사 이런 거로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물질주의잖아요. 물질주의 그런데 물질주의는 언제 망가도 망가지잖아요. 언제 망가져도 망가지잖아요. 처참하게 망가지죠. 이거 무시하자는 게 아니야. 이게 한쪽으로만 너무 극하게 간 거고 이게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까지 나오고 별 난리가 다 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도 그냥 너무 못 사니까 뭐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잘 살면 돼. 뭐 잘 살면 그거 뭐 잘 살면 대로 그냥 세상이 다 바뀌어 버렸어. 애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똑같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살률 제일 높아. 전 세계에서 결혼율 제일 낮아. 전 세계에서 애 젤 안 나.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을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풀어주고 있어요. 증거를 제가 갖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파이코인을 잘 보게 되면 이게 글로벌 리더들이 얘네들한테 다 가야 되는데 다 와요.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얘네들이 파이챗 탈 때 뭐 카카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왓젭도 있고 바이버도 있고 뭐 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작년에 얘네들이 이걸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난하는 것도 썼는데 이거를 제가 딱 보고 난 다음에 어 얘네들 봐라 이러면서 사실은 파이챗을 처음에 제가 요구를 하다가 어 이 안에 내용을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 얘네들한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카운터 인투이티브도 있었지만 이게 제가 이 썸네일에 썼던 게 얘네들이 썼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파이챗이 뭔지 왜 이런 걸 하는지 여기에 왜 KYC를 하는지와 왜 최선을 하는데 KYC 같은 걸 왜 하는지가 얘네들의 사상이 다 나와요. 여기에 얘네들이 인간 존엄성 가치 존중 사회민주주의 평동주의 그리고 시장주의와 자유민주주의도 나와요. 해결의 변증법처럼 답을 찾아요. 유발 하라리 같은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 현실적으로 얼마 전에 비밀 메신저 텔레그램 대표 분란서에서 체포됐죠. 범죄 악용 방치 혐의로 했죠. 이 사람이 그랬죠. 아니 내가 만든 거를 내가 만든 거를 나쁜 놈들이 쓴다고 내가 만든 그 만든 나까지 잡아가면 되느냐 이게 사실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탈런트 그 탈런트 영화배우 유호성 형이 과학기술부 장관 됐죠. 제가 강원도 원주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랑 동갑이신 분이었는데 이제 유호성이 얘기하다가 유호성이 형이 자기네 동창회장이래. 동기회장이래. 우리도 걔가 동기회장인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하고는 유호성이 형이 이제 초등학교 동기회장이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동기회장이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걔가 이제 과학기부 장관되고 그러니까 뭐 만나기도 어렵지만 이제 며칠 후에 이제 더 이상 동기회장 못하게 생겼어. 그러지 나라에 이래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걔랑 친한 애들은 걔랑 뭐 이렇게 많은 대화하고 하는 애들은 텔레그램을 쓰더라고요. 텔레그램을 이제 그렇게 많이 써요. 텔레그램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사람 이제 체포한 게 앞으로는요.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뭐 구글도 바뀌고 유튜브도 바뀌고 이제 다 그렇겠지만 애플도 그렇고 내가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쁜 놈들이 있어 갖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면 어떤 식으로 비난을 받든지 비난을 받아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한 달밖에 안 됐죠 이거. 텔레그램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철통보안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철통보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거 코어팀에서 한 얘기에요. 잘 아셔야 돼요. 파이코인 이런 걸 잘 잘 아셔야죠. 상장하자마자 팔아먹을 것인지. 아 이건 나는 좀 그냥 없는 돈 쓰고 이거 뭐 손자 주지 뭐 아들 새끼 싸가지 없으면 손자 주고 뭐 딸년 싸가지 없으면 또 손자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안목을 가지셔야 되니까. 요즘 뭐 요즘 뭐 아들 딸이라도 싸가지 없으면 안 줘야죠. 이거 디스코드라는 건 저 이것 때문에 알았어요. 이것도 그룹 채팅이야. 재미와 게임으로 가득한 그룹 채팅.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파이코어팀에서 파이챃 만들 때 사실 텔레그램하고 디스코드는 너무 좋은 거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 좋은 게 이게 나쁜 놈 지저분한 놈 돈 벌겠다고 덤벼두는 놈 이런 것 때문에 개판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쓸 수 있게. 좋은 건 나쁜 놈들이 먼저 알잖아요. 이 얘기가 파이챃이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여기에 나와요. 거기에 이제 한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면 이런 거죠. 전 디스코드는 몰랐어요. 보스고 이런 것도 문제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는데 그 좋은 점도 나쁜 놈들 때문에 엉망이 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엠제세대들이 몰려있는 곳. 기업들 SNS. 전부 SNS 한다고 난리를 하잖아요. SNS로 달려가서 뭐 인스타그램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그런데 니콜라스 부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여기에 거짓, 진실성, 과대광고, 사람들의 의식 조작, 사람들의 편향된 알고리즘 자체가 사람의 의식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 해보시면 자기가 뭘 보면 쫙 나오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공평한 시각을 갖는 게 아니라 여기도 뭐 이런 분 저런 분 다 계시니까 아무튼 편향된 시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그거는 사람을 사실 죽이는 거죠. 그냥 아까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차, 내 통장에 찍힌 돈, 내 커리어, 나는 뭐 하던 사람이야. 내 학벌, 내 새끼 학벌 이런 것만 내세우는 사람들도 이게 그냥 결국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죽을 때 많이 울죠. 허망해서. 그런데 요즘은 죽을 때 울 새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실 때 대부분 우시는데 요즘은 뭐 그냥 중환자실에서 죽어버리니까 반성할 기회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요즘은.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 이 사람들 사상에 나와요.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웹2 상태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 웹2 상태에서 다이렉트 메시지 파이첳을 왜 했느냐. 이거를 보면 이것만 설명 드릴게요.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뭐 웹 있죠. 뭐 카카오톡이니 뭐 라임이니 뭐 밴드니 뭐 있잖아요. 웹2 플랫폼에서 다이렉트 서로 간에 다이렉트 메시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완전한 접근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수많은 스팸과 소음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아휴, 저는 주척 없이 제가 막 카카오톡. 제가 카카오톡 요즘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명절 때 되면 그냥 뭐 그 다음에 저는 그 옛날 사람들은요. 주민등록번호 생일이 자기 진짜 생일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했으니까 대부분. 막 생일이라고 막 오지. 이 수많은, 저거 잘 안 보니까 또 안 보면 또 욕먹고 또 읽고 씹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 삐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개인들은 이게 원치 않는 메시지와 스팸을 수신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진정성도 없고 진정성을 훼손하고 관련 없는 콘텐츠로 넘쳐나는 문제를 너무 자주 겪게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뭐 하나 잘못 보세요. 그러면 하나 잘못 보면 뭐 유튜브에 그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뭐 야동? 도박? 이런 거 몇 개 봐보죠. 그러면 알고리즘이 이 사람 도박 좋아하나 보다. 그러면 확 어울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러한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현재의 방법은 강제적으로 해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저희도 이런 거 많아요. 저만 해도. 저만 해도. 아니 뭐 중학교 때는 한 반에 70명이었고 고등학교는 졸업한 동기가 900명이고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대학 친구도 있고 회사도 뭐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중에 어떨 때 보면 친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거 친구 결혼식도 빼먹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이 뭐 SNS 사회라고 그러지만 이게 품질이 계속 저하된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웹 3.0이라고 뭐 사람들이 만들더라. 그런데 웹 스팸 발송자들은 무슨 뭐야 저기 뭐야 파이 뭐 무상으로 주는 거 갑자기 생각왔네. 이거 하면 준다. 이거 하면 준다. 뭐 이 코인 이거 무료 코인 이거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 커뮤니티의 열정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막 달려든다. 특히 파이처럼 막 이렇게 된 데는 이게 그냥 정말 이렇게 꿀 발라놓으니까 똥파리들이 막 각국의 똥파리들이 도박, 섹스, 도둑놈, 동기신 다 달려든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스팸과 원치 않은 콘텐츠로 인해서 굉장히 쓸모있는 유용한 채널과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의 디스코드가 플랫폼에서 압도당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요. 텔레그램하고 디스코드는. 이게 여기 다 압도당하는 거. 안 봐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요. 이런 문제를 지금 아직은 파이코인이 뭐 어떤 데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거를 딱 겪고 있는 글로벌 리더들. 각국의 모든 정상들. 관료, 기업인, 과학자, 개발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온다니까요. 파이코수로. 그럼 왜 오느냐. 여기 오면 뭐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으면 파이코인을 맡겨야 돼. 파이코인을 맡기면 자기한테 스팸 안 와. 자기한테 스팸 오려면 파이코인을 몇 개 걸어야 돼. 그러면 이거 내가 한 번 보지 뭐. 현대백화점? 뭐 어디 보지 뭐. 그러면 파이코인을 몇 개 얻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안 봐. 그러니까 나하고 접촉하고 싶으면 파이코인 스테이킹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누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탈중앙화된 블록체기들이 스팸을 차단하고 이미지, 동영상 공유, 정치, 친구들 중에서도 우쪽, 그 다음에 또 친구들 중에서도 좌쪽. 요즘은 좀 그런 게 덜하지만 막 그런 거 보내오잖아요. 그런데 돈 내고 보네요. 이제. 둘 다 안 봐. 그런데 이제 파이코인 스테이킹하라는 거죠. 국회의원들 선거 때 막 오잖아요. 아, 파이코인 내 이제. 그러면 내가 네 거 봐주고 안 그러면 안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하는 획기적인 도약을 한다. 파이네트워크가 이미 수천만 명의 상호 연결된 KYC 인증 사용자 커뮤니티로 왜 KYC를 이렇게 철저히 하는지 아시겠죠?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내 똥파리들 빠지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파이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앱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만드는 유틸리티를 만드는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파이 한 개 내든지 세 개 내든지 네. 그래갖고 내가 보면 그 사람은 파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내가 안 보면 뺏기는 거야. 공짜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된 스테이킹된 다이렉트 메시징을 통해 협업의 기회를 만들고 양질의 콘텐츠를 유지함으로써 높은 신호 대비 카톡이라든지 뭐든지 엄청 쌓여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대규모로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파이책 같은 거는 이렇게 스테이킹해. 파이코호화 몇 개 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하기 위해서 밖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하는 진정한 연결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사람 진정한 연결하는 그런 내재적인 동기다. 외제적인 동기가 아니라 내재적인 동기다. 그런데 과거 웹 2.0의 일부 시도나 지금 3.0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이 게이트 노이즈 그냥 뭐 아무튼 뭐 이거나 저거나 일단 막 다량으로 그렇게 해서 막 보수로 복수 계좌로 가명으로 막 이렇게 해서 판을 늘리는 것 대신에 진정한 연결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일반적인 웹 2.0의 유료 미디어와 모델을 뛰어넘어서 우리 한 개인이 원하지 않거나 악의적인 행위자의 활동을 억제하는 동시에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가슴을 나누고 마음을 이런 유기적이고 환영받는 활동을 촉진한다. 제가 오늘은 이것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KYC도 나오는데 이러는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글로벌 리더들이 여기 안 온다고? 이걸 안 쓴다고? 파헤치해서는 안 쓴다고? 국회의원인이 뭐니 뭐 그냥 뭐 아부한다고 뭐 추석 때, 명절 때, 스승의 날 때, 어린이 날 때 엄청 오잖아요. 그런데 돈 내고 해 그러면 엄청 올까요? 내가 안 보면 돈 나가는데 그리고 파이가 파이가 뭐 지금처럼 1달러가 아니라 이게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할까요? 이게 사람이 안 오겠어요? 그러면 자기 첫째는 자기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 개발자들 창의적인 예술가들 과학자들 품위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 다 온다고요. 일로 그렇게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모이면 파이체스로 다른 사람들도 다 일반인들도 따라 모이죠. 사장이 골프 좋아하면요. 골프 배우는 놈이 직원 중에 30%인데요. 사장이 어떤 책을 보면 직원 중에 그 책을 사보는 사람이 10%인데요. 사장이 바둑 두면요. 바둑 유튜브 보고 사장이 당구 치면 일반 회사도 그런데 이런 관료들은 더하죠. 이게 파이코인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얘기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